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꼭 대리 불러요. 아주 외로움이 잘잘잘. 우주에서 제일 쓸쓸한 년 오수제야. 아니거든. 나 안 쓸쓸하거든. 그러셨어요. 짠. 아우 오늘 진짜 훨씬 더 맵고 완전 너무 맛있다. 야 너 자꾸 안주 안 먹고 자꾸 숙여 먹어. 내가 너 좋아하는 걸 시켰어. 너가 먼저 키스 한 적 있어? 여기 명랑계란 말이야 빨리 줘. 야 간다 온대 온대 온대. 너 오늘 걸어먹어. 말하면 뭐하냐. 듣지 못하는데 도로파리. 역시 꼼장어는 이모가 최고야. 형들은 이 맛을 죽어도 못 낸다니까. 어떻게 로스쿨 가서 여친은 생겼어? 아니. 뭐 저리냐. 사주 역시 멀쩡한 놈이. 야 너 뭐 그거 어디 부실한 거 아니야? 이모. 나 완전 멀쩡하거든. 나 장난 아니야. 자빠지고 있네. 야 너 뭐 연애라는 걸 해보기는 했어? 나 좋아하는 여자 있거든. 그래? 누군데? 이뻐? 학교 친구야? 이쁘지. 멋지고 대단하고. 이뻐. 근데 오늘은. 내가 좀 마음이 아팠지. 너 왜? 야 니 맘 몰라줘서? 응? 어이구. 거기까지 올라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. 그러느라 괜히. 나쁘게 굴기도 했을 테고. 못된 말을 하기도 했을 테고. 이모. 그럴 때 있잖아 왜. 원래 되게. 마음이 여리고 착한데. 남들 이기려고. 나쁘고 못되게 굴어야 할 때. 그치. 안 그러면 인간들이. 날 막 만만하게 보거든. 야. 그래서 이겨 먹으려면은.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를 빡 세우고. 험한 말도 막 하고. 너 그래야지 살아남는 게 세상이다. 그치.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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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좀 아팠지. 내가. 오늘. 이쁘고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데. 이쁘고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데. 이쁘고 멋진 말만 하는 것 같고. 거기서 꺼내주고 싶고. 암튼 그래. 아유 지대로 빠졌네 어. 원래가 사람 진짜로 좋아하면 그런 거다. 개인으로 짠하고 불쌍하고.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어. 야. 내가 저 인간이지 않냐. 아유 그냥. 세상 짠하고 그냥. 딱 좀 금방 뒤지는 줄 알고 어. 아유 웃는다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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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아유. 남자친구 있는 것 같아. 놀랄래? 야 남친 있어? 우연히 들었는데. 남친 자산이 7조래. 7조가 뭔데 7조가. 천억 다음에 초. 1조 2조 할 때 그 7조. 아유 야. 야 너 어떡하냐 어. 야 니가 7조로 뭔 수로 이기냐. 내가 왜 못 이겨. 내 마음은 70조 짜리라니까. 또 또 또 또 이제 반벽 먹으니까 또 취했다 또 어이구. 그래 70조 짜리 났다. 응 대단한 마음 나셨어 아주. 이모 나 우산 좀 돌릴게요. 응 응 가게. 아유 야 야 왜 이렇게 많이 내. 아유 우리 왜 반벽이나 마셔가지고 술값 계산도 못하냐 그냥. 내 마음은 70조 짜리라니까. 그래 야 뭐 7조가 대수냐 어. 연애하자 어. 파이팅. 파이팅. 아유 오이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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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torn ut 감사합니다.